부산의 코로나19 140번 확진 환자가 울주군 서생면의 공사 현장 근로자로 확인돼 울산시가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. 62살인 A 씨는 아들이 이달 초 이태원 클럽을 다녀와 지난 11일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오늘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. 방역 당국은 A 씨가 이용한 서생면 식당을 폐쇄했으며 종업원과 공사장 동료 등을 상대로 검체를 채취해 감염 여부를 확인 중입니다.